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등록발달장애인 1,300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등록발달장애인은 약 2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23만 4천 명 대비 약 1만 8천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로 확인됐으며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해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등의 도전적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 32.6%는 코로나19로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로 가족원의 돌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충해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고 긴급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대폭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사업주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직업생활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안정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읍면 동장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직업재활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서식을 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 신청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제3회 강원도 장애인 행복 나눔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단상에서 페스티벌 수상자들의 공연으로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인재군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강원도 인재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합지 않게 하니까 다음에도 새롭고 내년부터는 보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페스티벌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23회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 제4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그리고 전날에 진행한 제3회 강원도 장애인 행복 나눔 페스티벌 시상식 또한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각각 나누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처벌가 되었는데요. 처음 왔었는데도 많이 느끼고 알차게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회장을 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봉사단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의정부시 제1호 아파트 봉사단인 신곡동 삼성레미안 아파트 봉사단은 신곡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봉사단은 한가 위에 홀로 보내야 하는 이웃을 위해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어른들을 방문하고 전달하는 일은 복지관에서 담당합니다.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의 마을, 내가 사는 아파트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는 봉사단의 작은 나눔이, 아파트라는 마을의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의정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시청 앞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지난 7일 사회복지의 날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은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70명이 예약해 39명이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헌혈증 기부도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사랑 실천입니다. 헌혈을 우리 의정부가 31개 시군에서 3개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시지만 대부분 헌혈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헌혈을 하시게 되면 몸이 더 건강하다고 입증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혈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명지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이 캠페인은 의정부 시민의 생명사랑 나눔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이용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택배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악 감상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인들의 오랜만에 모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꾸고 사회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번심과 열정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오늘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야 우리 양주시의 사회복지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복지기관에서 준비한 식전 행사는 참여한 복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으로 복지인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양주시 전 복지인들을 대표해 31명의 사회복지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인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익산시 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장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원강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익산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9월 7일인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가 해년마다 진행되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금전에는 사회적 거리도 완화된 일로 이번 대회를 추진하게 됐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희망을 갖고 사기가 진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익산시장, 익산시의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내빈과 함께 약 500여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혼자 홀로 설 수 없는, 혼자 생겨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더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우리들이 차지에 파악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국자들이 제도적인 도움의 손길을 늘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이외에도 취약계층 돌봄과 일선 연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퍼포먼스도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지팡이이자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인 사회복지 종사자들, 우리 지역사회가 맡은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들을 항상 기억하고 응원하길 기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의회 정광연 의원이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순천시 고독사 예방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광연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즉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찾아보다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전남에도 많은 시군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는 이 조례안이 없어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생활지원과 심리, 정신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포함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고독사 사전 예방과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를 순천시와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수 씨입니다. 싱그럽고 아름다운 해바라기의 꿈을 화폭에 가득 담은 박은주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광양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꽃이 늘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해바라기. 가을을 알리는 샛노란 해바라기가 화폭 속에 활짝 피었습니다. 수채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은주 작가의 꿈전이 전남 광양에 위치한 섬진강 작은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바로 섰는가 하면 이미 열매를 맺어 머리를 숙인 화폭 속 꽃들은 작가의 섬세한 붓질과 따뜻한 색감으로 차고 넘쳐 어느 하나 싱그럽고 아름답지 않은 해바라기가 없습니다. 수채화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림의 내용은 꽃과 아름다운 풍경 위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마음이 화사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그림을 그린 거였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이 행복감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 또 저도 같이 배우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꽃을 그린 그림은 밝고 화사한 색감이 돋보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광양 끝들 마을에 위치한 섬진강 작은 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별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신비로운 꽃향기를 머금은 작가의 작품들은 멋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리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응급사태나 고독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해온 수도 계량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하는 장치로 다양한 물 소비량 정보를 원격 검침을 통해 일 시간 단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정보를 통해 누수를 비롯한 수도 사고는 물론 복권 오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의 위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누적된 도봄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전문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장애인 가족에게는 최대 10회에 걸쳐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가족 또는 개별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미술치료가 연계될 수 있고 모든 상담과 치료는 무료입니다. 우선 지난달 신청자 중 선정된 19가구가 이달부터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폐한우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발달장애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걱정 중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에 대한 답변이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3명 중 1명꼴인데요. 발달장애인 가족에서도 34.9%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돌봄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